우리가 과연 철학적 명제로 도반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엄마는 왜 살아요? 왜 삽니까? 이렇게 화두 아닌 화두로 잠원 형태로 질문을 받았을 때 인간들은 왜 사는가?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왜 사는가? 철학적 명제는 인류가 생긴 일이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이거 풀면 인류의 고통은 다 풀어져요. 왜 사는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몸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간단해요. 몸 없으면 여러분은 없어요. 몸이 없으면 여러분 정신체계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있어야 닦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가족도 있어요. 고로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어요. 고로 내가 있어야 세상도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다고 열반의 단계. 이때 없는 단계. 그래서 몸 갖고 부활하는 거 이게 열반이에요. 완벽한 도. 몸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간단해요. 이거를 벗어나는 답변이 없어요. 왜 살죠? 예. 몸이 있어서 삽니다. 또 정신학적 측면으로 도적인 학문으로 다가가면 왜 삽니까? 네. 삐치로 화하려고요. 우리는 삐사람이고 삐치의 존재예요. 삐치 하나님이니까. 삐치 신이에요. 그래서 삐치로, 삐사람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 자체가 공인이 되면 삐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삐치의 체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청색 광자의 푸르디 푸른, 쪽빛 바다 같은 푸른 하늘. 그다음에 백색 광자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백색 광자는 앞에 낡은 과치관의 세상까지 비치는 빛의 신통 체계예요. 그렇다고 지금도 이 백색 광자는 우리 문 중에는 허다하게 비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신통, 약통, 어통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청색 광자가 새로운 세상에 제가 가지고 온 이때까지 있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온 그러면 이 광자, 이 광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빛 그 자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너머에 있는 뇌, 인지, 과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격벽 투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닦다가 우리 문 중에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지붕이 없어져요. 누워있는데 하룻밤 이렇게 선단 도인법 시의 수련을 하고 갑니다. 집에 갑니다. 차를 운전합니다. 가는데 몸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휴게소에 딱 했는데 차 지붕이 없어져요. 하늘이 다 보여요. 지붕을 뚫고. 이걸 격벽 투시라고 그래요. 이 격벽 투시가 일어나면 시공이 허물어집니다. 즉 산매의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이 산매도 여러 가지 체계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도법 연구하거나 법의 체계로 들어갈 때 일여 산매, 나머지 여여 산매 이런 거 다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산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공이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인체 투시가 있어요. 이 인체 투시는 천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천도 얘기는 다음에 하고. 삐쳐 얘기입니다. 인체 투시는 뭐가 좋으냐.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어떤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한 번 잡은 빛은 불변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따라서 빛과의 합의는 큰 선물인데 그게 바로 비물질 실상세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극락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신선들이 사는 선계. 먼저 격벽 투시는 시공간이 없으므로 산매가 자유자재합니다. 그리고 인체 투시는 눈으로 빛을 이용하여 어통체계니까 눈으로 눈에 빛으로 암덩어리를 뽑아내는 자리. 실제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남았어요. 실상투시. 이거는 여러분들 정신학적 측면으로 피 자체가 그리고 마음자리가 신의 의식으로 부활한 자리입니다. 신의 의식으로 천지의 기운은 티끌만한 먼지 쪼가리만한 탁기도 없어요. 오로지 투명하고 청정해서 피가 마치 신처럼 맑아진 사람. 이걸 신인이라 그래요. 실상투시. 실상은 스크린이 선물이에요. 어통은 눈으로 뽑는 자리가 있다고. 실제로. 그리고 어수라고 해서 손으로 암덩어리를 뽑는 자리가 있고 다 다릅니다. 손으로 어수는 약손인데 뽑는 자리는 암덩어리를 뽑는 자리는 다 모악산 키운 신통줄 도맥이에요. 요까지만 요까지만 대열이 끼어요. 대열이. 여기가 화염방상이나 뜨거운 물로 갖다 붓는 염산으로 완전히 탓. 살인적인 대열이 찾아옵니다. 요까지만. 요기보다 조금 약한 약손은 어수는 고무장과 끈 끼는 높이까지만 찾아 들어와요.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독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반 중에서도 수련법이 졸업을 하면 다 달라진다고. 어떻게 생김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사는 모양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사는 철학이 다른데 도법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특별 수련은 요 특별 수련은 좀 전에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맑아지고 낮아지기만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에서 등을 내줄 용의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수 얘기하다 요까진 말았죠. 요까진 고무장갑 하나는 어깨 어깨까지 오는 약손은 조금 더 커요. 암덩어리를 손으로 실제로 행사해 여러분 실제로 기치료 들어봤죠. 근데 혈이 닫혀있는 기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기치료를 시술하거나 치유를 하면 시공을 하면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신장이 다가버립니다. 여자는 남자는 목이 다가요. 간이 완벽하게 깨져버린다고 음량의 조화가 그래서 투석까지 가야 될 정도로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 위에서 무한대의 질량을 타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질량이 있는 것만 쓰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닦은 거예요. 기존의 세상에서 그래서 무한대의 우주 본질로 들어가는 건 방법이 있다고 방법론에 그래서 그거 말고 대열이 옆구리까지 몸에서 갖다 보면 허벅지까지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드문 케이스고 옆구리까지 대열이 끼워주면 찡겨주면 찾아오면 이게 진짜 어통 버전이라고 그거 너머에 있는 게 교통입니다. 말씀으로 암헌나사라 하면 낫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교통자리 교통은 여러 번 건기로는 못 가요. 8,000년 기운이니까 8,000년 천지 기운을 농축행계에 밀고 들어오면 바위에 묶어야 됩니다. 나무에 묶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가르쳐주는 버전대로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시 개념으로 가볼게요. 빛의 개념으로 이 꼬리뼈는 마지막 신선들이 들락거리는 실상의 문이에요. 그 문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선들 모양이 있는 신선이 꼬리뼈를 이렇게 들어오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꼬리뼈로 냄새나서 못 들어와요. 그 일명 똥꼬 거기를 누가 들어와요. 그 깨끗한 신선들이 그게 아니고 이 꼬리뼈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 꼬리뼈 끝입니다. 이 꼬리뼈로 등동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면을 취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등등으로 호흡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인중을 이렇게 이마 인당을 지나고 코 밑을 지나서 인중을 돌아서 입을 이렇게 임동맥으로 내려간다고 임맥으로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신의 섭리로 순리의 조화로 이렇게 자동으로 호흡이 되고 있어요. 이때 명문은 여러분 허리띠 자리 허리띠를 멜 때 뒤에 약간 들어간 자리 생명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여기서 꼬리뼈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명문은 생명이 드나드는 문인데 명문혈이라면 구멍 도라이바라 조아야 되는 조그마한 이런 걸 여러분은 상상을 해요. 명문혈은 대우주가 들어갈 만큼 무한한 우주가 삼천대천세계가 여기가 삼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광대무변하니까 그 세상은 능소 능대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무한대의 시공이 흐물어지므로 영역이 무한대라고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 삐츠로 화한 대보살들 여기 때 보살도 여러분들이 보살 보리살타 줄임말인데 보살은 깨끗한 사람 그리고 준비된 영혼 그리고 청정하고 투명한 걸 좋아하는 물이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존자들 그래서 명문혈이 재밌는 게 문을 위로 열어줍니다. 동맥쪽으로 이렇게 위로 열어주면 등동맥을 타고 나서 인당을 열 수 있다고 명문이 열렸을 때 호흡하는 사람은 명문혈을 다 인지를 하고 다 레이더로 다 잡아요. 감각적 기능으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동맥으로 인맥이 열려서 문을 문을 출입문자잖아요. 이거 이거 이 문자 문문자 적으면 이 문을 위로 열어준다고 출입문을 그러면 인당이 열리게 돼있다고 그럼 아래로 내려볼게요. 문을 아래로 열어주면 꼬리뼈가 통째로 개혈이 될 수 있다고 개안이 될 수 있고 인당으로 그래서 인체에는 신선이 머무는 집이 딱 두 군데 있어요. 그 우주법계에 들어와 있는 자리가 그게 바로 인당과 꼬리뼈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은 같으면서도 다른 완전한 하나의 문이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 자체를 하루는 금강산 진인이 찾아오고 하루는 또 구월산 신선이 찾아오고 그럴 때 진짜 몰랐어요. 나는 신인합일은 일찍이 했고 깨달음도 일찍이 얻었다라는 전제하에 죄송한 편인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도가 땅에 떨어지는 개념이 설명을 굳이 하자니 일찍 각을 한 이후에 신통을 합일한 이후에 신선들하고 합일할 때 이거를 천신합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꼬리뼈 과정에서 충분히 타낼 수 있다고 근데 저도 몰랐지만 저도 고행과 고통을 통해 일종의 혹독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열었어요. 꼬리뼈의 출입문은 명문이었고 명문이 열린과 닫힌과 동시에 꼬리뼈를 꼭지점으로 해서 백회 윗부분까지 총 9개의 기운의 막이 형성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총 이렇게 하단전 배꼽 아래부터 이렇게 기막이 형성됩니다. 요리가 9개의 일종의 차크라라 그러죠. 이게 9개의 기막이 서준다고 위로 그래서 이게 기막이 서줄 때 시작점이 닦은 사람 부분상을 끊었거나 요 부분 개안을 한 사람 눈동자 완전히 나뉘더라고요. 그 사람은 요런 기막이 쳐지는데 요게 1개부터 시작해요. 두께는 4cm고 이 폭과 간격도 4cm씩 겹칩니다. 떨어뜨려서 그래서 요렇게 기막을 치는데 요게 한자부터 시작합니다. 한자 죄 말고도 기막을 치는 도인인데 그분은 맥시멈이 한자고 저는 시작을 출발점을 한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맥시멈은 2kg입니다. 상하 좌우 땅속까지 2kg예요. 이걸 생명의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실상과 생명의 본질을 여러분이 기막 하나를 칠 줄 알고 또 쳐져있는 걸 만나고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머물 마지막 열반 자리예요. 그렇다면 기막 설명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막 가장 빨리 치는 게 상 끊는 거예요. 안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호 이름을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인연줄에 의해서 순리로 이루어집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지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받으면 상이 끊어진 그 등극만큼 룩수가 진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이건 도인은 말이 땅에 안 떨어져요. 하늘에 천기를 타낸 도인은 그래서 업을 짓는 말이나 업을 짓는 행위를 하지를 않습니다. 도인은 뱉으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말을 책임을 집니다. 이거는 상이 끊어진 룩수하고 똑같게 부활시키고 진화를 시켜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래서 선호 이걸 입도자 입문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코드를 알아버리거나 지맥을 따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눈동자 혀를 풀든지 상을 끊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를 알든지 그러면 두 번째 기막이 쳐줘요. 기운의 막임 거풀막자 세 번째는 기운줄의 연결입니다. 타내야 돼요. 네 번째는 마지막 자리예요. 완벽하게 천지 본음을 열어야 돼요. 이래야 하늘과 땅이 인정해주는 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 번째 코드 이것도 제가 선호를 줬어요. 두 번째 이것도 안전장치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도자용으로 남깁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기운의 막을 생명의 자기장이라고 쉽게 대기권을 이해해주시면 돼요. 지구 대기권 대기권이 없으면 복사열에 지구는 파괴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의 기막이 없으면 한순간도 생명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홉 개의 막을 치는데 생명의 자기장도 일종의 홀로그램의 원리인데 이 자리도 인당이 열리면 저절로 개환이 되는 자리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자리 타낼 때 특별수련 주인공 될 때 10대를 기다리면서 세상을 경영할 줄 아는 그런 풍류도인의 기질을 갖추길 바라는 거예요. 기질은 기다림이에요. 순리대로 기다리다 보면 우르익어서 인연의 법이 찾아들어온다 그래요. 저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배웠고 이것이 순리고 섭리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말문시킬 존자들 다 정해졌어요. 겸손해서 낮아지는 자리는 따뜻해서 스스로 읽는 자리에요. 천하가 알고 천지가 아는데 겸손하는 건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더것 또 스킬 기술로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24년간 하늘에 고통을 스승 삼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보니까 가장 아름다워지는 자리는 겸손함이었고 가장 따뜻해지는 자리는 가장 낮은 상태에서 펼치는 배려심이더라. 그래서 읽지 않으면 그 덕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숙성하지 않으면 따뜻함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요. 스스로 익어서 알아지는 자리 이게 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하는 거 절대로 정에 물들지 말고 그러면 도는 성그러진다. 법에 물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글자막 by 한효정